윤석열 한동훈 증거 조작죄로 처벌하고 판사들 직무기죄 처벌 이걸로 안 돼요. 이걸로 윗대간에 못 잡습니다. 이거는 특별법을 통해서 판사들부터 싹 다 이 모든 걸 악수수색하고 판사 구속시켜 놓고 사야 돼요. 이거야말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 배구까지 킬 수가 있고 판사들이 너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혁명재판소가 필요합니다. 그냥 재판소가 좀 안 돼. 저는 12월에 이미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12월에 고발했는데 8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고발했잖아요. 3개월 동안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을 그냥 기각시키지도 않고 검찰에 내려보내지도 않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완벽한 직무이기지. 완벽한 직무이기여서 지금 담당검사 공수처장 어차피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 그런데 그 전에 김영재, 강상목, 김종우 검사 3인을 2022년 6월에 고발했어요. 그 당시 검사가 서영선이고 지금도 이 사람이 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노동 쪽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이고 공수처로 검사로 입사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수사를 했고 고발인 조사 이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추가로 필적 감정 증거들을 요구했고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필적 감정해서 줬습니다. 공수처가 자기들의 돈으로 필적 감정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돈 안 하는 이유가 보고가 까다롭고 그래서 우리가 했어요. 작년 10월 정도에 이미 모든 범죄 혐의 증거는 공수처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든지 아니면 검사들을 조사하고 구속, 기소하면 되는데 그 뒤부터 공수처는 드러누워 있습니다. 모든 조작 증거를 다 쥐고 그때부터 드러누워 있어요.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가장 비정치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이 공수처 역할이다. 즉,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이 공수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어. 그럼 공수처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공수 변절자들도 잘 들어. 나는 반드시 특별처벌법을 만들 겁니다. 지존에 있는 형법까지고 처벌이 안 돼. 반드시 특별법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 조작에 대해서 본손이 검찰만 조작했냐 이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이 이 두 돈만 했냐 이거지. 이들이 조작을 해도 판사 한 놈만 똑바르게 있었으면 벌써 이미 윤석열 한동훈은 감옥에 있어야지 대통령 법무장관은 안 돼요.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거의 한 20명이 넘어가 교체되면서 개중에 한두 명 정도 똘똘하고 양심 있는 판사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잡은 건데 다수의 판사들은 검찰보다 더 할 정도로 진실 은폐에 앞장섰어요. 심지어 검사가 주라는 증거도 판사가 앞장서서 이거 피고인 주지 말라. 이런 짓까지 버려. 정연숙 대판장인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이게 우연이야? 판사가 검사가 증거를 주겠다는데 못 주게 막는다니까? 이런 짓이 우연으로 정연숙이라는 악질 판사가 걸려서 그랬냐고요. 당연히 윗대가리. 한참 윗대가리가 윤석열 한동훈이도 시키고 판사도 시키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 놈이. 그 놈까지 잡아 들어가려면 윤석열 한동훈 증거 조작대로 처벌하고 판사들 직무 극대 처벌. 이걸로 안 돼요. 이걸로 윗대가리 못 잡습니다. 이거는 특별법을 통해서 판사들부터 싹 다 이 모든 걸 악수수색하고 판사 구속시켜놓고 써야 돼요. 이거야말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 배우까지 킬 수가 있고 판사들이 너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혁명재판소가 필요합니다. 그냥 재판소 가지고 안 돼. 그렇게 수사가 됐을 때 공수처 맞아. 공수처 지금 소형성검사하고 다 조작진 거 지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 게 성검사 개인이 움직이지 않는 거냐고. 어떤 윗대가리가 못 움직여 꽉 막고 있거든. 그 놈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 한 명하고 공수처장을 직무 극으로 처벌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반영 내란죄의 준하는 제가 가장 지금 벤치마크하고 있는 법은 BC 정권, 즉 프랑스 때 나치의 범죄자들과 협력해서 프랑스를 박살낸 고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하고 좀 비슷한 정도로 윤석열 정권 구역 특별법 정도로 해가지고 배우 세력까지 일방타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 너희들도 내란 발역죄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짜리 나갈 겁니다. 국민들의 전체가 좌든 후든 난리 날 거야. 와 대한민국의 판검사 이것들 봐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특별법 하라고. 내가 하겠다고 안 떠들어도 다 그렇게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국민들에게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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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